안녕하세요. 유수환입니다. 여러분들 매경 테스트 공부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까? 시험이 얼마가 남아있던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오늘 우리가 준비한 것은 제가 준비한 것은 1일 특강 해서 주로 OX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는 차원, 또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OX 문제를 준비했는데 이게 좀 더 기초적인 개념들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번 OX 문제 1일 특강 시작할 텐데요. 지금 화면에 1번 문제부터 바로 나오네요. 자, 1번 문제 앞에는 사실 뭐 다른 건 없었고 자, 1번 문제부터 우리 OX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한 100문제가 좀 넘을 겁니다. 100문제가 좀 넘는데 그 뒤에 가면 우리 시사상식과 관련된 용어 문제 좀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까지 우리가 진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한번 최대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1번부터 100문제 정도까지는 전부 다 OX 문제인데 이 OX 문제가 그렇게 쉽지만도 않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을 겁니다. 다만 좀 기초적인 개념 위주, 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로 제가 구성해서 OX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았으니 자, 1번부터 이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풀어볼 겁니다. 자, 시간 우리 1교시부터 한 5교시 정도까지 진행이 될 건데 각 교시, 그러니까 각 수업의 시간은 한 30분 내외 한 25분에서 30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마 강의 수강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여러분들 화면에 이제 보이시겠죠. 자, 1번에 보면 편익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 편익은 경제학 쪽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첫 부분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겠죠. 편익 하면 또 뭐가 나오냐. 편익, 순편익, 비용, 기회비용 이런 용어들이 나오죠. 이 개념들이 매경 테스트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이외에, 매경 테스트 이외에 나머지 뭐 일반 취업 시험이나 취업 필기 시험이나 뭐 그런 과정에서도 이 편익, 순편익, 비용, 기회비용, 뭐 이 효용 문제는 뭐 그 부분하고 살짝 관계가 없지만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도 이 편익 이야기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편익에서 저 화면에 보시면요. 편익에서 명시적 기회비용을 차감한 부분을 순편익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O냐 X냐. 여러분들 먼저 딱 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 푸는 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나는 O다, 나는 X다 체크를 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맞췄구나 또는 못 맞췄구나 그거를 비교해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효율성이 좋겠죠. 자, 1번에 O, X. 여러분들 뭐 O입니까? X입니까? 찍어 보셨죠? 자, 찍어 보셨으면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일단 X가 나오는데요. X가 나오는데, 여기 뭐죠? 요 X. 이게 왜 X냐? 라고 하는 걸 그걸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편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경제적인 활동,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거기로부터 얻는 어떤 효용, 효용의 개념 또는 어떤 정의 이익, 플러스의 이익 이런 개념을 우리가 편익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이 편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편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한번 적어보죠. 자, 제가 뭐 풀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풀로 적지는 않는데 편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편익. 편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편익이 나온다. 뭐 이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비용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이 비용,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비용은 기회비용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이퀄 기회비용이다. 비용 이퀄, 경제학에서 매경 테스트에서 이야기하는 비용은 기회비용이다. 자, 그럼 기회비용은 다시 다시 또 나눠집니다. 명시적 기회비용이 있고, 암묵적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을 비용 이퀄 기회비용. 그럼 기회비용은 명시적 기회비용과 암묵적 기회비용의 합이다. 라고 하는 이 공식이죠. 자, 이 공식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죠. 자, 편익에서 이 명시적 기회비용을 차감한 부분을 순편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자, 이 암묵적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빠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 문제가 맞으려고 하면 이 멘트가, 이 문장이 맞으려고 하면 편익에서 그냥 기회비용을 차감한 부분을 순편익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O입니다. 그 다음 편익에서 그냥 비용을 차감한 것을 순편익이라고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럼 또 맞으려고 하면 편익에서 명시적 기회비용과 암묵적 기회비용의 합을 차감한 부분을 순편익이라고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회비용이 명시적 기회비용과 암묵적 기회비용의 합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편익에서 명시적 기회비용만 차감을 하면 암묵적 기회비용은 어떡하냐? 암묵적 기회비용까지 같이 차감해야 순편익이 나오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X다. 라고 하는 이런 문제죠. 자, 그래서 이 개념. 지금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놓는다. 이게 뭐 우리 교재에도 여러분들 매경 테스트 교재, 정규 교재. 정규 교재에도 초반에 제가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도록 실어놓았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적어놓은 이 공식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회비용은 명시적 기회비용과 암묵적 기회비용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명시적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비용, 비용의 개념입니다. 그런 비용의 개념이고 암묵적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피해 또는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 그거를 암묵적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명시적 기회비용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비용이고 암묵적 기회비용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회비용이다. 이 두 가지가 개념은 이런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봤는데요. 1번부터 순조롭게 출발을 하시는 분도 있고 순조롭게 출발을 못 하시는 분도 있겠죠. 자, 2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제가 이렇게 지울 때 뭐 시간이 조금 여러분들이 소요가 되지만 최대한 빨리 지우겠습니다. 자, 2번 수입에서 명시적 기회비용을 차감하면 회계적 이윤이 되고 회계적 이윤에서 암묵적 기회비용을 차감하면 경제적 이윤이 된다. 역시 OX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딱 나오면 한 1초, 2초, 3초 정도 생각하고 바로 OX 여러분들 일단 찍으셔야 됩니다. 자, 찍으셔야 되는데 이 멘트, 이 문장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문장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우리 정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겠죠. 그래서 제가 살짝 꼬아 놓은 겁니다. 살짝 꼬아 놔서 수입에서 명시, 수입과 명시적 기회비용, 회계적 이윤 그 다음 뭐 암묵적 기회비용 그 다음에 경제적 이윤 이거를 다 짬뽕시켜 놓은 이렇게 혼합시켜 놓은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처음에 보면 헷갈리겠죠.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여기는 찍었습니까? X라고 찍었으면 틀렸습니다. 자, O라고 찍으셔야 됩니다. 자, 2번은 O인데요. O인데 이게 또 왜 O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비용에는 비용이퀄 기회비용이다. 그 다음 기회비용은 명시적 기회비용과 암묵적 기회비용으로 나뉜다. 아까 그런 이야기를 1번에서 했죠. 그럼 이번에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 이윤 부분이 나옵니다. 이윤, 회계적 이윤, 경제적 이윤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연관이 되냐라고 하는 걸 먼저 보죠. 아마 교재의 미시경제 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이 참고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날개 부분에 아마 넣어놓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경제적 이윤이라고 하는 걸 봐야 됩니다. 경제적 이윤 경제적 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경제적 이윤은 그냥 경제적 이윤과 회계적 이윤이 있는데 경제적 이윤은 그냥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겁니다. 자, 수입에서 이거는 수입에서 비용을 뺀다. 근데 역시 역시 이 비용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또 아까 우리가 1번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비용은 명시적 기회비용과 안목적 기회비용으로 또 나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경제적 이윤은 경제적 이윤은 수입에서 비용을 빼는 건데 그럼 이 비용을 빼려면 비용은 다시 명시적 기회비용과 안목적 비용을 안목적 비용을 둘 다 다 빼야 둘 다 다 빼야 이 경제적 이윤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 문제를 한번 다시 보죠. 자, 수입에서 이 비용 중에 이 비용은 다시 명시적 기회비용과 안목적 기회비용으로 나뉘는데 이 명시적 기회비용 이거를 차감하면 회계적 이윤이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회계적 이윤. 그럼 회계적 이윤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회계적 이윤의 정의는 회계적 이윤의 정의는 수입에서 회계적 비용을 뺀 거를 회계적 이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계적 이윤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수입에서 명시적 기회비용 수입에서 명시적 기회비용을 뺀 거를 회계적 이윤이라고 하고 그 말은 이 회계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 기회비용하고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명시적 기회비용은 회계적 비용이다. 같은 말이고요. 자, 수입에서 명시적 기회비용을 뺀다라는 이야기는 수입에서 회계적 기회비용을 뺀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고 수입에서 회계적 비용을 뺀다고 해도 같은 말이고 경제학에서 비용 이퀄 기회비용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수입에서 회계적 기회비용을 빼면 회계적 이윤이 되고 그 다음에 회계적 이윤에서 다시 암묵적 기회비용까지 추가적으로 빼면 이 경제적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겠죠. 자, 1번보다 살짝 더 꼬여진 그런 문제입니다. 1번보다 살짝 더 꼬여진 문제지만 우리가 2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또 O, X 여러분들이 맞출 수도 있고 털릴 수도 있고요. 자, 한번 보도록 했습니다. 자, 문제가 지금 1번과 2번 이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길게 설명을 했는데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 개념을 꼭 이해를 해놓고 넘어가는 게 앞으로 나올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3번을 한번 넘어가보죠. 예, 3번. 3번은 어떤 게 나오나요? 생산 가능 곡선이 나오네요. 자, 생산 가능 곡선의 일반적인 형태가 원점을 중심으로 볼록하다. 원점을 중심으로 생산 가능 곡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를 원점을 중심으로 볼록하다. 원점을 중심으로 볼록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X제, 여기는 Y제. 자, 이렇게 볼록한 이유는 원점을 중심으로 볼록하다. 또는 원점을 향해서는 오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도 항상 헷갈리기도 합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볼록하다.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다. 이 개념에 대해서 헷갈리기도 하는데 생산 가능 곡선의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볼록한 이런 형태가 되죠. 이 이유는 기회비용 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자, 기회비용 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기회비용 체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뭐라고 알고 있어야 되냐면 기회비용 체감이 아니고요. 체증의 법칙. 기회비용은 항상 체증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고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생산품, 그러니까 X재를 생산한다 그러면 X재를 한 단위 포기를 하고 Y재를 한 단위 생산을 하려고 하면 점점 Y재 한 단위 생산을 더하기 위해서는 X재 포기해야 되는 양이 많아진다. 기회비용이 커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Y재를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 Y재를 이렇게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 X재를 포기해야 되는 양은 점점 갈수록 이게 더 커진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볼록하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런 형태가 이 3번 문제죠. 그래서 기회비용 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이게 아니고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때문이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은 항상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과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4번 한번 가보죠. 4번. 개인의 과시욕, 허영심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스놉효과라고 한다. 이런 스놉효과 관련된 여러 미시경제화에서 나오는 어떤 수요의 법칙과 예외적인 관계, 수요의 법칙에 예외되는 어떤 법칙 효과 이런 내용들이 몇 가지 여러 개 나옵니다. 베블렌 효과, 의존 효과, 전시효과, 스놉효과 이런 것들이 나오죠. 편성효과, 밴드웨건 효과까지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O냐 X냐. 이게 이제 4번입니다. 역시 이것도 정답은 여러분들이 찍었습니까? 정답은 X. 잘못됐다. 그럼 스놉효과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베블렌 효과, 베블렌 효과는 소비편성효과라고도 한다. 가격이 오르는데 과시효기나 허용심동 등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 과시효 그러면 이건 베블렌 효과라는 게 나와야 되고 베블렌 효과 이퀄 소비편성효과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베블렌 효과 그러면 명품 소비, 과시효, 명품, 과시효 같은 개념이죠. 연관을 시켜야 되겠죠. 명품, 과시효 이렇게 연관을 시키면서 이거는 소비편성효과 또는 베블렌 효과 이렇게 연관을 짓도록 하고요. 그 다음 전시효과, 그 다음에 스놉효과. 스놉효과 지금 나오는 이 스놉효과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구매한 자와는 나는 사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런 효과. 다른 사람이 쓴 거 나는 안 쓸래. 나는 나만의 내 걸로 쓸래. 라고 하는 이런 효과를 스놉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를 속물효과,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라고 하는 이런 속물효과 또는 백로효과. 백로라는 고고한 어떤 백로가 있죠. 이 백로효과, 속물효과, 스놉효과. 이런 효과를 스놉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영심 이거하고는 뭐 좀 일부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허영심이라고 하는 부분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뭐 A는 A다, B는 B다. 이렇게 딱 구분지을 수는 없죠. 일상생활 우리 사회과학에서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 좀 비싼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한 정의는 스놉효과하고 베블렌효과는 다르다. 베블렌효과는 과시효과, 허영심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연관을 시키고 이 속물효과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연관을 시키고. 그래서 4번에는 정답은 X를 우리가 찍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한번 볼까요. 기펜제와 베블렌제에 대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5번. 자, 5번. 기펜제와 베블렌제의 공통점은 열등제라는 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베블렌제는 베블렌효과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베블렌효과가 뭐였습니까? 허영심, 과시효, 명품 이런 게 베블렌효과였죠. 이 제화, 여기에 따르는 제화인데 예를 들어 명품이라고 해보죠. 명품은 열등제, 그러니까 열등제라고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죠. 열등제라는 정의가 뭡니까? 소득이 오를 때 소비가 늘어나는 제화, 이 제화를 정상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등제는 소득이 올랐을 때 소비가 늘지 않고 소비가 오히려 감소하는 제화. 이런 제화를 열등제라고 하죠. 그래서 쌀과 보리를 정상제와 열등제로 많이 우리가 예로 들지 않습니까? 쌀과 보리는 쌀은 보리가 과거에 우리가 빈곤했을 때 보리로 많이 식사를 하다가 이제 좀 부유해지면서 정상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서 쌀이라는 제화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소득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이제 보리 소비가 줄더라. 쌀 소비가 늘어나고 보리 소비가 줄더라.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는데 쌀이 소비가 같이 늘어나니까 이런 제화를 정상제라고 하고 이 쌀이라는 제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리라는 제화는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이런 제화를 우리가 열등제라고 한다. 그래서 쌀에 대해서 보리는 열등제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열등제라고 하는 특징은 소득이 늘었을 때 소비가 줄어드는 제화를 열등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베블렌제라고 하는 저 제화 이 베블렌제라고 하는 이 제화가 명품을 예로 들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샤넬이다, 구치다,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롤렉스 시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베블렌제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소득이 늘었을 때 소비가 줍니까? 명품이? 자 줄지 않죠. 그래서 이 베블렌제라고 하는 거는 열등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열등제라고 할 수 없고 정상제에 속하겠죠. 베블렌제는. 소득이 늘어날 때 명품 소비도 늘 거니까요. 자 근데 저 기펜제라고 하는 거는 열등제의 한 종류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격, 열등제의 한 종류로서 또는 열등제의 예외적인 경우로서라고 이렇게 정의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가? 저 기펜제가요. 그래서 기펜제는 열등제이다. 라고 하면 이건 맞습니다. 기펜제는 열등제이다. 맞습니다. 왜? 기펜제는 열등제의 한 예외적인 케이스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니까요. 근데 베블렌제가 열등제이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기펜제와 베블렌제의 공통점은 열등제라는 점이다. 뭐 정답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X겠죠. 자 그래서 5번도 X. 자 넘어가 보죠. 자 그 다음 이제 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명품 소비 현상은 자 이제 계속 그 효과에 대해서 나오죠. 명품 소비 현상은 베블렌 효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자 베블렌 효과 우리가 명품 소비 과시효, 허영심 이런 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명품 소비 현상은 베블렌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왠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스놱 효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스놱 효과하고는 관계가 없다. 명품하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회과학은 딱 A와 B의 경계선을 딱 구분지어가지고 걷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베블렌 효과와 스놱 효과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냐? 딱 구분지을 수 있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스놱 효과는 뭐였습니까? 아까 스놱 효과라는 것은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남들이 소비하는 건 난 소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 이런 효과를 스놱 효과, 속물 효과, 백로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품 소비, 명품 소비를 스놱 효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 있겠죠? 그래서 이 스놱 효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요. 이거는 명품을 소비하는 현상도 이 스놱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상식적인 또는 경제학적인 정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놱 효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O입니까? X입니까? 당연히 이제 X가 나오겠죠. 그럼 정답이 되려면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명품 소비 현상은 베블렌 효과로도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놱 효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맞겠죠. 그래서 6번은 X를 해야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7번을 넘어가 보죠. 자, 미시경제 쪽에서 지금 많이 나오는, 그러나 우리가 명확히 정의를 좀 개념을 정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7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동분에 대한 수요량의 변동분이 몇 퍼센트인지로 계산한다. O, X. 자, 바로 딱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바로 이 X가 바로 또 나와야 되죠. 자, 이 변동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자, 이 변동분이 아니고요. 항상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 탄력성은 이 탄력성은 변동분, 어떤 절대적인 퀀티, 양, 양이 아니고요. 변동률, 퍼센테이지, 퍼센테이지 분의 퍼센테이지가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의 변동률이라고 하면 가격의 변동 퍼센테이지, 가격의 변동률이라고 하면 맞는데요. 가격의 변동분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수요량의 변동분이 아니고 분이 아니고 수요량의 변동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면 항상 밑에도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분모도 퍼센테이지, 분자도 퍼센테이지가 나와야 탄력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변동분, 변동분 이렇게 하면 분모도 어떤 퀀티, 양, 그냥 수치 그 자체, 그 다음 분모도 수치 그 자체, 수요량 이렇게 나오는 이 내용은 틀린 거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을 변동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탄력성은 항상 퍼센테이지다.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죠. 7번, 그 다음 또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 나오죠. 선형 수요 곡선의 경우 수요 곡선 상의 어떤 점에서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동일하다. 선형 수요 곡선, 이 그래프에서 한쪽은 X축은 가격, Y축은 가격,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죠. 수량과 가격, 수량과 가격에서 수량과 가격의 수요 곡선이 어떤 수요 곡선이 나오냐, 이런 선형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선형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오면 이 수요 곡선 상의 어떤 점에서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동일하다. 이건 우리 여러분들 정규 교재, 정규 교재에 보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2등분하는 이 점, 어떤 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한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으면 여기도 같이 2등분이 되는 이런 삼각형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길이가 똑같고요. 그 다음 이 부분과 이 부분도 길이가 똑같은 이런 삼각형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점은 이런 점을 삼각형의 속성에서 아마 중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중점을 중심으로 이 선형 수요 곡선의 경우에는 이 중점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라고 하는 이 어떤 그래프, 정규 교재에서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 1을 넘어서 이 X축 수량이 더 많아지면요.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거는 이 점에서는, 그러니까 X축과 교체하는 이 점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Y축과 접하는 이 점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라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형 수요 곡선이. 그래서 선형 수요 곡선은 양 어떤 길이를, 두 부분의 길이를 2등분 시키는 이 중점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고 그 위쪽, 위쪽 가격이 높은 이 위쪽에서는 무한대로 올라간다. 그리고 가격이 낮고 수량이 많은 쪽에서는 제로에 근접한다. 그래서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선형 수요 곡선의 가격 탄력성이 정해진다. 이런 게 아마 여러분들 정규 교재에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이 개념을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또 9번 넘어가 보죠. 자, 9번. 일반적으로 대체제 관계보다는 보완제 관계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체제 관계보다는 보완제 관계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게 대체제 관계냐 보완제 관계냐 이회를 질문하는 겁니다. 자, 뭐 당장 딱 보고 답을 꼽기가 쉽지가 않죠. 자, 뭐 어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용어 자체가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가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한번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한번 보죠. 안경과 콘택트 렌즈가 보완제입니까? 대체제입니까? 안경을 안 끼면 콘택트 렌즈를 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보완제가 아니고 대체제 관계죠. 자, 대체제 관계인데 안경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보죠. 자, 안경 가격이 대체제 관계에서 이제 안경 가격이 올라가면 콘택트 렌즈의 수요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안경 가격이 올라가면. 안경 가격이 올라가니까 콘택트 렌즈로 이제 콘택트 렌즈를 끼려고 하겠죠. 안경 가격이 비싸지니까. 자, 콘택트 렌즈를 이제 끼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체제가 있고 또 대체제의 종류가 많을수록 렌즈도 있고, 막 수술도 있고, 뭐 이렇게 안과에 가서 수술하는 거 있죠. 이런 게 대체제가 많을수록 안경은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요가 민감하다. 안경은 가격 조금만 내려도 안경 수요가 팍 떨어진다. 왜? 대체제가 많으니까. 대체제가 많으니까 안경 조금만 올라도 안경 수요는 팍 떨어지고 안경 가격을 조금만 내려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이런 대체제의 관계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설탕하고 커피를 한번 보죠. 커피하고 설탕은 대체입니까? 보완제입니까? 커피 먹으면 설탕 같이 있으면 더 맛있는 이런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효과, 그런 재화를 우리가 보완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커피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보죠. 커피 가격이 올라가면 설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죠. 요번에는. 아까는 안경 가격이 올라가면 콘택트 렌즈 수요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요번에는 보완제는 이 커피 가격이 오르면 설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죠. 설탕을 더 안 먹겠죠. 보완제라고 했을 때 말이죠. 근데 요새는 설탕 안 넣고 드시는 분도 많으니까 이걸 꼭 보완제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탕을 좀 넣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커피 가격이 인상된다고 해서 대체제의 경우와 같이 설탕의 수요가 크게 변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체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민감하고 보완제는 상대적으로 대체제에 비해서 좀 덜 민감하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그러면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안경과 콘택트 렌즈. 이거를 머리에 딱 떠올리시고 일반적으로 대체제 관계보다는 보완제 관계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해가 갈 겁니다. 아까는 처음에 딱 읽어보자마자 뭔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갔단 말이죠. 이제 이해가 갈 겁니다. 대체제, 안경과 콘택트 렌즈. 그 다음에 보완제, 커피와 설탕. 안경과 콘택트 렌즈가 훨씬 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민감하다라는 걸 아까 설명을 했죠. 그럼 가격 탄력성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디에서? 보완제 관계. 그럼 이게 O냐 X냐. 이제는 우리가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우리가 뭐로 찍어야 됩니까? X로 찍어야 되겠죠. 대체제 관계에서 그러니까 더 민감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게 정답이죠. 그 다음 10번까지 한번 보죠. 대체제는 각거나 유사한 효용을 제공해주는 별개의 두제화를 말하며 보완제는 두제화를 별도로 소비했을 때의 효용보다 동시에 소비했을 때의 효용이 커지는 두제화를 말한다. 대체제와 보완제에 대한 문과적인 텍스트적인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대체제와 보완제. 나중에 또 우리가 그래프에 관련된 정의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대체제와 보완제의 텍스트로 정의를 내려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 대체제는 각거나 유사한 효용을 제공해주는 별개의 두제화. 아까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생각해보죠. 각거나 유사한 효용을 제공해주는 별개의 두제화. 말이 되죠. 이런 제화를 우리가 대체제라고 한다. 그런데 보완제는 두제화. 아까 커피와 설탕을 생각해보죠. 두제화를 별도로 소비했을 때. 커피는 커피대로, 설탕은 설탕대로. 이렇게 소비했을 때의 효용보다 동시에 이 두제화를 섞어서 한몫에 소비했을 때의 효용이 더 커지는 제화. 이런 제화를 보완제라고 한다. 이렇게 문과적인 영역 또는 텍스트적인 영역으로 보완제와 대체제를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 10번, 10번 문제는 O를 쳐야 되고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제가 이 10번 문제를 넣은 이유가 대체제라고 보완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는데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탄력성을 가지고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문과적인 어떤 사회과학적 정의를 가지고도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대체제라고 보완제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10번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우리 1교시는 이렇게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도 2교시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